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MySQL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 쉘을 열어놓고요. 이 쉘에서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. mysql-u root-p 그리고 111111-h localhost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저처럼 화면이 출력이 되면 성공적으로 접속이 된 겁니다. 그럼 명령을 한번 살펴볼까요? 여기에 있는 이 MySQL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MySQL이라고 하는 이 MySQL 클라이언트 여기 밑에 있는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. 이 MySQL이라고 하는 것은. 그리고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u라고 되어 있죠. 자 이 u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저의 약자입니다. 유저의 약자예요. 즉 유저의 이름이 루트인 사용자로 접속하겠다라는 뜻이고요.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p는 이 p는 패스워드라는 뜻입니다. 즉 1, 6개의 패스워드를 써서 MySQL 서버에 접속하겠다는 뜻이고요.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h는 호스트라는 뜻입니다.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식별하는 주소죠. 자 그 컴퓨터들 중에서 로컬호스트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접속하겠다라고 접속하려고 하는 MySQL 서버의 주소를 이렇게 적어준 건데요. 자 이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이 도메인은 특수한 용도의 도메인입니다. 어떤 용도냐면 바로 이 MySQL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같은 컴퓨터의 같은 컴퓨터를 의미합니다. 즉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MySQL 클라이언트 바로 MySQL 모니터라는 이 프로그램이죠. 자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저는 MySQL 서버와 같은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하려고 한다면 같은 컴퓨터라고 하는 그 주소를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. 즉 MySQL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아이디가 루트고 패스워드가 1, 6개인 사용자로 접속을 하는데 그 접속하려고 하는 서버 컴퓨터는 로컬호스트에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. 자 여기 로컬호스트가 같은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로컬호스트 즉 같은 컴퓨터에 있는 것을 접속을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구간 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이 구간은 생략 가능한 구간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접속하려고 하는 서버가 다른 컴퓨터에 있다. 예를 들면 211.3.4.1 뭐 이런 IP 주소를 갖고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 마이너스 h211.3.4.1 이런 식으로 그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면이 뜨면 이렇게 화면이 뜨면 성공적으로 접속이 된 것이고요. 여기 MySQL 하고서 이렇게 나와 있죠.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부터 SQL과 같은 명령을 입력해서 이 MySQL 클라이언트에 입력을 해서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그것이 서버로 전송이 돼서 서버가 처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바로 이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력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간주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